아휴, 설거지가 너무 많지, 나이씨. 내가 좀 할까? 어, 아니에요. 하는 김에 제가 할게. 주세요. 이제 속 좀 괜찮아? 아, 네.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죄송해요, 사장님. 그날은 실례가 정말 많았어요. 아니야. 술 마시면 필름이 끊길 수도 있지. 나도 알아, 이해해. 아니, 근데 혹시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? 네? 아니, 그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게. 나한테 하는 소린가. 괜찮아, 툭 터놓고 말해봐, 응? 아니에요, 사장님한테 그런 거. 내가 아니에요. 휴진이한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. 재석이는 더더욱 아닐 거고. 아, 그냥 그 술 주장 한 거예요. 너무 많이 취해서. 죄송해요. 아니면 다행이고. 난 자기가 또 나한테 속으로 쌓인 게 맞나 싶어서. 아니면 됐어. 아우, 그러잖아. 이 녀석이 잘 만나고 있나 모르겠네. 누구요? 우리 재석이 둘째. 전에 그 선받다던 그 딸내미 있잖아. 갤러리 한다던. 아, 네.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. 그쪽에서 아직 미련이 있나 보더라고. 슬쩍 오늘 뛰었더니 덥석 다시 만나보겠다는 거야. 아, 그래요? 어. 그 대학원생이라는 애랑은 헤어졌나 보더라고. 어쨌거나 이번에는 잘 돼야 될 텐데. 그 집안 재산이 보통 아닌 집이거든. 아오오오오오오. 아오오오오. 아 알żン. 아 كstroke 여러분이 보여줘 드렸 TIMING.